형들 언제 와? 이제 올 때 됐어. 어디래? 출발했대? JK. 됐으래요. 태풍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산부자랑 이렇게 셋이 해서 대결 어때? 내가 아이템 하나 갖고 왔어. 퓨어! 됐지. 이거 한번 넣어줘. 나 먹고 싶어. 배고파. 기다려봐. 매직을 보여줄게, 매직을. 형, 더워요, 그냥. 양념을 먼저 내는 거 아니야? 더 빠빠빠딱하지, 이거를. 야, 이거 다 탔다, 냄새 다 탔다, 이거. 형제들 뭐 알아, 너 진짜로. 제 농구 때문에 시체예요. 용병 대 허산부장. 게임을 3대3으로 한번 하자. 오, 야. 또 해, 또 해, 또 해. 농구, 아마추어랑 게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야? 뭐 되는 게 없냐, 어떻게 해. 때려, 때려, 때려. 아니, 감독님. 아, 농구, 지워, 스테이크. 야, 여기 퍼스가 좀 세네. 야, 빨리, 브레이크. 나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만해, 그만해. 야, 훈뜨렸다. 야, 훈뜨렸다. 야, 훈뜨렸다.